문제는 국채 대란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FOMC는 그냥 금리 동결할 것 같고 몇 파전의 발언을 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지배적인데 사실 저희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들썩이는 거는 연준도 연준이지만 미국 정부가 너무 빚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이게 크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 빅데이죠. 오늘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미국 재무부에서 사실 월요일날 국채 발행 규모는 4분기 규모랑 내년 1분기 규모랑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월요일 국채 시장 금리 움직임을 보시면 이거 뭐지 싶을 정도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4분기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호재예요. 그런데 그러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내년 1분기에 발행 규모는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따지면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4분기 발행 규모는 7,760억 달러. 이게 예상치가 한 8,00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그것보다 상당히 좀 적게 나왔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8,160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그런데 이게 예상치가 한 6,980억 달러였으니까 1분기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분기에 좀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나오는 국채 발행 규모는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금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발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중단기로 할 것이냐. 장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로 할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단기로 한다고 하면 단기 금리가 당연히 움직일 거고 중장기로 하면 중장기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어떤 시기에 발행할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사실 FMC는 거의 금리 동결을 할 것은 100%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장은 지금 이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설명을 약간 드리고 가면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계속 들썩이고 신용대출 특히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변동금리를 받고 계시거나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저렇게 나라빚을 내느라 차용증을 세상에 많이 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 국채의 발행 규모가 큰 상황이 빚어지면 결국 그만큼 발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약간 조금 이해를 돕는 말씀을 약간 먼저 드리면요. 미 국채가 저렇게 나라빚을 많이 내면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야 그 빚을 다 내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채권자들이 나타날 테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내고 있는 빚의 규모 때문에 시장 금리가 들썩이면서 안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내고 있는 빚의 규모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렇게까지 들썩여? 약간 당황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올해 4분기 남은 기간에 내는 국채 규모는 원래 시장 예상보다 좀 줄였는데 조삼모사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빚을 내겠다. 약간 이런 식의 전체 규모를 이번 주 초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는데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막대한 빚 중에서 단기 국채가 많다. 그러면 또 단기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가 많다고 하면 또 장기 금리도 들썩이게 할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단기든 중장기든 국채 금리는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8월에 나온 3분기에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시기를 보면 중장기 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이라든지 중장기 금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예상치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단기로 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측은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10년물하고 3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그쪽 발행을 하는데 발행할 때 수요가 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요구하는 프리미엄이 더 높았겠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금리가 더 급등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로 발행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장기물로 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약간 단기체 상환 부담도 있고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조치를 할 때 단기물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 쪽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엇갈리는 의견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금리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것 같고 FO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 이런 거 인터뷰도 당연히 매파적으로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보고 있는 거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양적 긴축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퀀터티 이징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해서 채권을 계속 매수를 해줬잖아요. 연준에서 그런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 규모가 지금 6조 달러까지 축소됐는데 이게 2022년도 초에는 9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지금 매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국채를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이제 국채 금리를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빚도 계속 돼서 규모도 좀 많이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계속 팔고 있다는 것도 있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에서도 미국의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는 건데 연준에서 지금 현재 연간 7200억 달러씩 지금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긴축 완화가 아마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값이 이자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이 양적 긴축이 국채를 매도하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양적 긴축이 2025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화를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보는데 사실 파월 의장은 굉장히 강경해요. 이거에 대해서 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금리를 우리가 인하하는 그런 시기가 돼도 양적 긴축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자산이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야 이거 양적 긴축한다고 하더니 완화 또 스탠스로 돌아선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런 것도 비추어 봤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스탠스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체 금리도 계속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굉장히 경기침체 완화를 이제 경기침체 완화 그러니까 완만한 경기침체를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양적 긴축 그래도 조금 기조 바뀌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이슈보다는 fmc 자체만 놓고 본다면 혹시나 하는 이런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이거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약간 시장의 희망회로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조 달러씩만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도 사실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0.12에서 0.25% 정도 되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fmc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금리를 지금 당연히 인상을 안 할 거지만 지금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오른 게 금리에 이제 인상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12월 달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사실 이제 미국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아닌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아이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본드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간 이제 만 달러씩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하는 산식 자체가 재무부에서 발행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으로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구하는 산식 자체가 CPIU라고 해서 이게 도시 지역에 CPI를 다 합친 거거든요. 미국 전역에. 그럼 뭐 인구를 치면 한 85% 정도 대표하니까 대부분의 진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CPIU는 1년에 2번 이제 발표를 하는데 3월이랑 9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최근에 발표한 CPIU랑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를 할 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한 거랑 그 이전 거랑 빼요. 그러면 최근에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 11월에 7.12%를 줬어요. 연간. 그런데 2022년도 5월에는 9.72%까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랐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회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슈가 됐었죠. 9.72%인데 이게 6개월간은 금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거의 뭐 우리나라 저축은행만큼 주네요. 미국 정부가. 그런데 연간 9.72%면 거의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6개월간 보장을 받는 거니까 6개월로 하면 4. 몇 퍼센트라고 해도 사실 엄청난 금리였었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많이 각광을 봤다가 이게 11월 달에 6.89%로 떨어지고 지난번에는 4.3%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걸로도 좀 반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 발표된 게 5.27%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살짝 조금 오르나? 그럼 5.27%가 이 채권을 1998년도부터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이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어서 이걸로 뭐 물가의 상승률을 보기는 힘들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안정적인 채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금리 산식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다시 조금 오르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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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